윤특아,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! 너도 또 다시 이런 신세가 날 거니까! 두고 봐! 두고 뭐라고! 두고 봐! 두고 봐! 아니, 차경주 네 다음은 차승희가 될 거야. 드디어 연극이 한 막이 끝난 것 같네요. 차경주의 마지막이 어쩐지 초라한데요. 그러게요. 복수가 끝나면 통쾌하기만 날 줄 알았는데 차경주도 차승희한테 용당한 일이 많아서 진짜 내가 대적해야 할 상대는 더 멀리 있는 느낌이에요. 얼마 안 남았어요. 차승희도 저 차에 태웠던 날이. 정원 씨 대형 그룹 다시 들어갈 거라면서요. 그럴 생각이에요. 더 이상 정원 씨 뜬 막지 않을게요. 단지 난 그때까지 정원 씨가 정원 씨 자신을 지켜냈으면 좋겠어요. 정원 씨가 정원 씨 마음을 다치게 할 텐데요. 그런 고민은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. 내 마음 같은 건 복수가 끝난 다음에 그때 생각할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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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